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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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오라! 똑바로 시작! 따라오라! 이 고지는 우리가 먼저 찾았어. 그러니 당장 돌아가라! 우리 박성호 이병 구하고 이 전선에서 한 발 쪽도 못 물러난다 알았어? 그러세요? 이제 살려둘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처리하시디요. 남조선 군사들에 대한 정보를 먼저 걔넨 뒤에 처단해도 늦지 않카소? 당장 얘기하라. 남조선 군사들 어느 선으로 넘어오네? 얘기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동부전선으로 넘어갑니다. 동부전선 아니잖아! 서부전선으로 넘어갑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동부전선도 아니고 서부전선도 아니고 어떤 선으로 넘어오네! 당장 얘기하라! 어떤 선으로 넘어오네! 어떤 선으로 넘어오네! 얘기하라! 비딱선으로 넘어오네! 비딱선! 비딱선! 당장 행동으로 보여달라! 한번 보여달라! 비딱선 살려보라!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너 변했어! 오늘 밤은 동부전선 비딱선 하기야! 살려! 살려! 나이스! 비딱선 말고! 어떤 선으로 넘어오네! 말하라! 어떤 선인지 다시 한번 얘기해보라! 난 모르지! 난 모르지! 난 모르지! 별풍선으로 넘어오네! 북한에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해보라! 한 번 빵빵 한번 더 틀어보라! 감사합니다! 별풍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옛날 거잖아 이거! 풍선은 이렇게 하는 거야! 행님들! 행님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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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 이거! 내가 약하구만! 이거! 후배보다 못 살리는구만!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살려보라우! 이거 뭐 살고죽고 간에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됐어 내가! 내가 이거 못하면 내가 진짜 개그생활 내가 은퇴할게 내가! 내가! 어떤 걸 한 번 보여! 어쩜 거나건가네. 이거 어떻게 해봐요. 해보라. 해보라. 개콘 30년차 농익은 개그를 보여달라. 한번 보여달라. 은퇴하겠습니다.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 말고 보자. 한번 해보라. 비 내리는 전립선. 완행 열차에. 선선선선선이야. 전립선이야. 은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우 전립선.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전립선. 전립선. 다시 박성우 전립선. 전립선 때 창은 처음이라. 이거야말로 정말. 전립선 파티. 그만 그만. 그만 제발. 나 괜히 있어. 나 은퇴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 있으면 살려주세요. 우리 북서성군이 모두 다 틀어먹었어. 이제 어떡할게요. 우리 특수용 박성광 유원이 지금 침투하고 있으니까. 국수하지 마라. 맞아요. 박성광 유원. 박성광 유원. 자 지용군이 왔습니다. 그렇지. 달려줘. 지용군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용군이 왔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달려주겠습니다. 우리가 지용군입니다. 봐봐. 지용군이야. 우리 한 팀이야. 잠깐. 잠깐만. 야. 박성광의 얼굴로 뒤에 밟았나. 너희들. 뭘 종맞아. 얼굴에 종맞았나. 같은 편이라고. 다진 마늘. 누구야. 다진 마늘. 다진 마늘. 뭐야. 다진 마늘. 뭐야. 잠깐만 제가. 내가. 인질을. 하나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인질. 데리고 담아라. 인질을 데리고 담아라. 뭐야. 제가 유명한 인질이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자. 어. 제가 이거 사진 한번 찍어보라. 약간 닮은 것 같아. 뭐야. 진짜로. 왜 웃어. 신났어 지금. 당신이 인질이야. 알았어. 북한군이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오. 알았어. 알았다오. 어차피 안 들려. 자. 박성호 프로죠. 안 그럼. 얘 죽어. 어. 내 거짓말 일 것 같아. 어. 세 번이잖아. 세 번 안 그랬잖아. 아 지금. 아 왜 그래. 야. 야. 사방이 저기니. 됐어. 아무것도 하지마. 가만있어. 음악감독. 가만있어. 자. 내가 못 죽일 것 같아. 박성호 풀어줘. 어. 죽어도 좋아. 왜 상관없다. 우리 인민군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나왔어. 혹시. 형. 어. 무슨 소리네. 나야. 증군요. 나. 성광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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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성광이. 형. 어머니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형. 전쟁터에 보내고 어머니 시른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 어머니. 어머니가 형 만나면 꼭 전해달라는 얘기가 있어. 뭐라고 하셨네. 준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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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모책. 외모책이라고 하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외모책. 외모책. 우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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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여. 뭐. 아니야. 왜 쌌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왜 죽여요. 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죽일.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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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리면 어떡하냐 이거. 이거 어떡해 어떡해. 이게 마무리. 죽으면 어떡하지. 죽였어. 야. 이거 어떡해. 저기요. 같이 은퇴하자. 당신이 죽으면 안 돼. 저기요. 일어나봐요. 일어나서 다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재테일 한번 뛰어. 재테일 한번 뛰어. 어? 재테일. 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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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아오린다고. 야 씨. 종은 왜 이렇게 안 나와. 몰라 자기 맘대로 해야 지금 감독님 맘대로 해. 일로 와봐봐요. 전쟁 전쟁에서 이거 어떻게 끝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전쟁이야 이게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뭘. 사랑. 일로 와봐봐요. 빨리 끝내보라. 어떻게 끝낼게요. 원래 계획감기는 당신 죽어버려가지고. 우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거 올려오라. 잠깐만. 이거 올려오라. 망한 것 같아. 갑자기. 뽀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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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동생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야. 빨리 마무리하라. 아 망한 것 같은데 잠깐만. 자 앞으로 나오라. 자. 김우빔과 오딩어. 뭐라고요. 아닙니다. 입으로 하자고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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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 안을 해요. 알겠어요. 그러면. 투。 Bundes의 정신성. 이 thickness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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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v.. 오 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